근데 이거를 제가 결혼 전부터 약속을 해드렸어요. 왜냐면 저희 처낭내도 결혼해가지고 애기들이 있는데 처낭내가 애기를 너무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낭내 할아버지한테도 잘 이렇게 주는 기회를 안 나와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결혼해서 낳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는 거 같죠? 저희는 애 낳으면 그냥 마음껏 주물르시라고 그냥 들을게. 해가지고 애기를 데리고 분산으로 내려가셔라. 뭐야? 안 해도 되는 거야? 안 해도 되는 분산으로? 아니 저희가 주말마다 내려가고. 안 해도 되는 게? 네. 그거 좋아? 씨름 오죠? 아주 그냥 저기 장군이한테 맡겨 놓고 마치 포도한 것처럼. 이만한 요도가 없어요. 혹시 장군이 얼마나 되나 주시고 진짜. 시원 때가 돌아가서 다 누르면 되니까. 사실해요. 어이. 제가 장군은 꺼꼬리가 남겨있어. 처음 periodically. 아하하하하. 아니. 요거는 이해만 Guardians of you go. 시원지 여행조차 장군을 제 친구들 데리고 같이 가서. 다 같이 가서 한바탕 난리나 Asi. 오래됐어. Oooo. 안녕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pratica 같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